아 아 이재훈이 큰엄마 도 오셨어요 왜 저녁 안 먹었어 이거 먹으면 돼요 기다려 금방 차려줄게 됐어요 설거지 귀찮으시잖아요 얼마나 된다고 금방 할게 아니에요 저 치킨 먹고 싶어요 아휴 저 혼자 자도 되는데 그 여자 때문에 괜히 큰엄마까지 고생이네요 그 큰집에 어떻게 혼자 자 그리고 가훈이 너 당황스럽고 불편한 거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어른이고 할아버지가 모시고 온 분인데 말은 가려해야지 네 그래 와서 앉아서 먹어 네 쉬세요 아 아 아 아 카드값이 오히려 줄었네 철통 방하하시겠다 아 애쓰네 부백두 제 문자 받았나 봐요 미안해요 이제 연락해서 너무 늦었죠 궁금했어요 잘 지내요 우리 얼굴 보고 얘기해요